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윤수민, 사회일보 박건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제 대장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기소가 참 오래 걸렸습니다. 대장도 논란이 처음 불거졌던 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경선 후보였던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검찰 수사팀이 꾸려지고요. 기소하기까지 총 1년 6개월이 걸린 겁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수사는 시작됐지만 새 수사팀이 꾸려지고요. 재수사 수준으로 속도를 낸 건 지난해 7월부터 였고요. 수사 기간도 또 범위도 방대하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기록만 책 500권 분량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책 500권 분량, 1년 6개월 수사의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이득을 몰아주고 성남시가 손해를 떠안게 한 최종 책임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겁니다. 또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 운영비 마련이 어려워지니까요. 기업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거고요. 성남FC 사건은 후원금을 낸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성남시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내부 문건이나 서류 등도 검찰이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고요. 그런데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 측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지만요. 이 대표 측은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이 5천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배임 성립 여부나 규모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1차 기소라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게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됐었던 바로 그 분이 이번에 빠진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죠? 네, 이 법원은 범죄가 결국 성립되는지 따질 때 범행 동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배임을 저질렀는지 따지는 건데, 검찰은 이를 정치적 이익 때문으로 의심해 왔습니다. 이 대표가 시장 임기 안에 성남 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을 위해서 무리하게 대장동 민간 사업자와 유착했다는 겁니다. 반면 그분은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만약 이재명, 대표라면 성남시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민간업자에게 특혜, 이득을 몰아줄 경제적 동기가 될 수 있어서 검찰이 이번에 기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던 건데요. 오늘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아직 종결된 거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리프트에서 보셨듯이 오늘 기소를 1차 기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 보강 수사를 통해서 추가 기소할 가능성 열어놨습니다. 윤수민 기자, 방금 전 소식인데,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자마자, 기소되면 당직, 대표직을 멈추도록 한 당원 조항을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속전속결이에요. 민주당 지도부는 기소 즉시 당무위를 소집할 수 있도록 사전부터 준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전 11시쯤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곧장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곧바로 당무위를 소집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80조를 보면 기소와 동시에 당직을 정지한다. 단, 정치 탄압의 경우 당무위 의결을 통해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무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인데요. 본인과 관련된 건이라 당무위에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결론을 낸 것을 두고, 김의겸 대변인은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파 갈등의 소지를 일찌감치 막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그 전에 기소가 됐던 기동민, 이수진 의원까지 면제부를 줬어요.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동민 의원은 당 정책위의 정책조정위원장, 이수진 의원은 원내대변인이라는 당직을 맡고 있죠. 두 사람은 지난달 23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한 달 동안 당이 당직 정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대표와 같은 정치 탄압을 받았다는 이유로 당직 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정치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속전속결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명계 쪽에 반발이 있습니까? 비명계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며, 다소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처음부터 결과는 정해져 있었고, 절차를 안 지켰다면서 반발할 빌미를 지도부가 차단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부 비명계 당원들은 내일 이 대표의 직무 정지를 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실청을 할 계획이라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닙니다. 김기원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의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박건영 기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될 거예요. 지금도 2주마다 한 번씩 재판이 나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앞으로 더 자주 나가야 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김문기, 모른다, 또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다, 압박이 있었다, 이런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죠. 이 재판만 해도 지금 격주에 한 번씩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소로 출석할 재판이 하나 더 는 셈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 사례를 참조해 보면요. 매주 두 차례씩 재판이 열리고 있거든요. 이 대표 역시 비슷한 횟수로 법정 출석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자, 윤수민 기자, 당무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특히 이 뇌물 관련 건은 재판이 꽤 오래 걸린다 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 대표 측은요, 당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재판 이외에 저녁 시간이나 새벽 시간, 주말 등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대표 홀로 당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대표도 경기지사 시절 재판받으면서 도정 업무를 잘했다고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다만 뇌물 관련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보다 상당히 길게 진행되는데요. 재판 출석 때는 하루 종일 일정을 모두 비워야 하는 만큼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이제 또 2라운드 시작이군요. 아는 기자, 윤수민,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